연골연화증 연골연화증은 달리기나 점프와 관련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에게 흔한 부상이다. 이 글에서는 연골연화증을 치료하는 가정요법을 공유해보려고 한다. 연골연화증 또는 슬계대퇴동 통증 후구는 부상, 근육약화, 과부하 또는 외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통증이다. 그리고 영문 이름인 러너즈니는 달리기와 점프를 많이 하는 운동선수들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의미로 만들어지게 되었다. 연골연화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무릎 앞쪽에 가벼운 통증이다. 또한 달리기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또는 장시간 앉아있을 때 증가한다.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을 때도 악화할 수 있다.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의사나 물리치료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. 그런 다음 전문가는 재활 프로그램, 약물치료 또는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이제 일시적으로 연골연화증을 원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가정요법을 살펴보도록 하자. 하지만 이는 첫 번째 옵션이 아님으로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. 그렇다면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.